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높은 취업을 자랑하는 울산대학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는 현대그룹의 설립자인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 설립한 대학교로서 재단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취업률과 대기업 입사 비율을 자랑합니다. 등록금만으로 운영되는 다른 대학과 달리 울산대학교는 그룹의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혜택과 취업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부자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이나 대구 같은 큰 도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소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자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울산에 4년제 종합대학은 단 한 곳, 울산대학교 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불릴 만큼 대기업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현대자동차와 중공업 이외에도 SK에너지, 삼성정밀, SO1 등의 대기업들과 그와 연계된 수많은 기업들이 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화학단지와 비철금속단지가 있으며 한국석유공사 등 10여개 공공기업도 울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협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자 및 임원을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하여 생생한 실무형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실습 수업을 강의실이 아닌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등의 기업체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산업현장에서 인턴십을 하며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실무에 강한 인재를 키우는 울산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높은 취업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3천 명 이상 대학 중 취업률 전국 10위를 기록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국공립 대학들을 제치고 취업률 1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 직장에 머무를 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지취업률이나 취업자의 평균 연봉에서도 우수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 단순히 취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취업률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외 평가에서도 울산대학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 기간 중 가장 권위 있는 영국의 Times Higher Education에서 실시한 세계대학 평가에서 울산대학교는 국내 12위를 기록했으며 영국 QS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국내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4년제 대학 중 10% 이내의 성적입니다. 타 대학에 비해 짧은 대학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울산대학교의 성장 가능성은 이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대학교는 국내 10위권 이상의 연구 성과만큼 교육 품질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며 강의와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 지원 시스템 및 전자출결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외 현장 학습 제도를 도입하여 어문계열의 학생은 1학기를 외국에서 수업하며 해외 교환 학생도 적은 비용 부담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까지 수도권 내 대학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한 수도권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울산대학교만의 장점입니다. 울산대학교는 9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첨단 강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타지역 학생들 전원에게 기숙사를 저렴한 가격에 배정하고 있으며 기숙사 내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방학기간 동안 집중 토익 캠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시설의 스포츠센터나 야외 정원, 식물원 등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울산대학교 본교와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산학융합캠퍼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산학융합캠퍼스는 기존의 대학캠퍼스와는 달리 캠퍼스 안에 입점한 기업체 및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산학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산학융합캠퍼스에는 울산대학교 화학과 첨단소재공학부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대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수시모집으로 전체 인원의 80% 이상을 선발합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 부족 또는 충원기간 후 입학포기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조정되었으나 전년도와 최저학력기준 충족 인원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교과 면접전형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공과대학은 전년도에 교과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과대학도 교과 면접전형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의 일부 모집단위는 학생부 커트라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다섯 가지 유형의 선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 중 실기전형은, 예체능, 논술전형은 의외과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며 대부분 학생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학생부 종합의 세 가지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형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함으로 학과를 같게 하거나 달리해서 두 번 또는 세 번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자신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전형,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 면접전형, 그리고 해당 학과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했거나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학생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우선 가장 많은 학생을 모집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학생부 교과 성적 및 출결 현황만 반영하여 합격자를 산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두 개 영역 합 8등급 이내입니다. 기계, 조선해양, 전기, IT융합, 화학공학부와 간호학과는 세 개 영역 합 8등급 이내이며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공학부, 건축학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 수학 가형을 한 등급 상향하여 계산합니다. 의외과는 네 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은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지원자의 60에서 80% 정도가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 개 영역 합이 8등급 이내인 모집 단위는 40에서 50% 정도가 충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율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을수록 학생부 커트라인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외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은 모집 인원의 20배수 정도입니다. 학생부를 반영할 때에는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11과목을 골라서 반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과대학은 3학년 1학기까지 배운 과목 중 가장 등급이 좋은 국어 3과목, 영어 3과목, 수학 3과목, 과학 2과목만 반영하고 나머지 과목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목명이 같더라도 학기가 다르면 다른 과목으로 반영하며 한국사나 도덕교과도 사회교과에 포함합니다. 기계, 조선해양, 전기, IT융합, 화학공학부와 간호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를 이수 단위를 고려하여 모두 반영합니다.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입학생의 성적입니다. 본인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전년도 입학생 하위 20% 성적보다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있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울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는 커트라인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입시 결과뿐만 아니라 최근 6년간의 성적 추이도 조회 가능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과에 따라 학생부 등급 산출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지원자 간의 학생부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면접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같습니다. 면접고사는 면접권 3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개인별 면접입니다. 면접고사는 교과 관련 질문은 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례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와 문과, 이과별 기본적인 소양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되며 공통질문 이외의 질문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교과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면접 공부는 할 필요가 없으며 친구들과 조를 나누어 면접관과 지원자의 역할을 해보는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조리있게 말해보는 연습만 해도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년도 학생부 교과 면접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교과 면접전형은 면접고사가 반영되므로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입학생의 성적과 비교해 커트라인이 더 낮습니다. 면접 결과에 따라 학생부 성적 1에서 3등급 정도를 역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과대학은 교과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교과 면접전형이 도입되었습니다. 단,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피해 지원한 학생이 몰릴 경우 학생부 성적 커트라인이 교과전형보다 높을 수 있으니 실시간 경쟁률을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부 기재사항과 자기소개서만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는 면접 100%를 적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려면 교내 활동 실적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3.79대 1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에 주목할 만한 실적이 없더라도 자기소개서와 종합면적을 잘 준비하면 충분히 좋지 않은 성적으로도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울산대학교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업적성, 잠재역량, 인성의 3가지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합니다. 3가지 평가항목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학과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과별 인재상, 주요 반영교과목, 평가시 유의사항을 접수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서류평가는 3명의 사정관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며 서류평가 과정에서 사실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대교협 공통문항 3문항만을 자기소개서에 반영하며 네 번째 문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없는지 유의하며 작성해야 하며 자기소개서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중복해서 강조하거나 단순히 장점을 나열하기보다는 자기소개서만으로 알 수 없는 본인의 노력이나 학업적, 인성적 성장 과정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어학성적이나 교회 수상실적 등 학교 외부에서의 실적은 기재해서는 안 되며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일지라도 사교육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시스템을 통해 표절 여부를 검사하여 표절 강도에 따라 감점 또는 서류 탈락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사도 검증 대상에는 이전 연도의 자기소개서들도 포함되며 단어를 바꾸더라도 문장 형식이 같을 경우 표절로 나타납니다.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대학에 제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필이나 허위사실 기재의 경우에도 적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합격한 학생은 종합면접을 보게 됩니다. 종합면접은 면접권 3명에 지원자 1명의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지며 10분 동안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을 묻기도 하고 지원자의 인성과 관련된 공통문항을 묻기도 합니다. 질문의 예시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질문이 본인의 학생부 또는 자기소개서의 기재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며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면접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모두 면접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면접고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원자에 대한 정보 없이 공통질문만을 물어보는 일반 면접에 비해 종합면접은 학생개인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인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잠재력, 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함으로 교과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판가름 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성적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다른 장점들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이 급격히 상승한 학생이나 해당 학과와 관련된 교과의 성적이 특별히 높은 학생, 해당 학과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많은 학생 등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외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 위주로 선발하며 지원 자격이 된다면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은 논술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의 20배수 정도, 지역인재특별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의 10배수 정도입니다. 예체능전형은 실기고사 위주로 선발하므로 학생부교과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실기 성적이 좋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시모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시모집은 예체능계열과 야간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에는 4개 영역을 골고루 반영하며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영어 30%, 한국사 5%를 반영하므로 타학교에 비해 반영 비중이 높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환점수표를 보면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적용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사는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영역에 비해 크지 않으며 국어, 영어, 탐구 영역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예체능계열과 야간학과의 학생부 반영방법은 수시와 동일합니다. 수시모집지원률이 6대 1 정도인 것에 비해서 정시모집지원률은 3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 간의 성적차가 크게 나타나며 평균등급과 커트라인의 차이도 큽니다. 특히 경쟁률이 낮은 학과의 경우 수시에 비해 커트라인이 훨씬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너무 하향 지원을 하지 않고 꼭 가고 싶은 학과만 지원한 후 정시까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정시에서 성적이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실시간 경쟁률을 보고 지원할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학 울산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희망찬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울산대학교 교정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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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